안녕하세요. YC 온라인 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어김없이 이렇게 빌드에 나왔습니다. YC 온라인 과연 어떤 미션을 할건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 바로 겨울이잖아요. 겨울하면 생각나는게 바로 누구일겁니다. 네. 그러라면 생각나는 호빵. 호빵을 이번에 미션을 추궁으로 마치는 미션을 할거에요. 과연 YC 온라인은 이 36호빵을 마칠 수 있는지 호빵계의 제왕 36호빵을 YC 온라인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YC 온라인 호빵을 포스트에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강력 양면 테이프로 YC 온라인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3시 22분 정도 되네요. 3시 22분. 자 1.5배 세팅을 했구요. 지금 시간은 보이시나요 이게? 3시 23분. 미션 스타트 3시 22분은 5분에 시원하다고 라고 합니다. 3시 22분의 6시 27분 의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미션 클리어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3시 41분 미션 클리어. 와 멋쟁이 어디 갔어? 저기가 있어. 오늘 승리의 주역. 저기 있습니다. 거리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만나요?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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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호빵 드디어 보이시죠 찌그러진거 여기 빠져갖고 갈라진거 여기 맞았네요 여기 그죠 네 멋지게 YC 온라인 23분 43분 20분 만에 미션 클리어 했습니다 여러분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YC 온라인 YC 온라인 드디어 호빵 맞추기 미션을 클리어 했습니다 20분 만에 3입 호빵 겨울하면 생각나는 3입 호빵이 생각이 나서 미션 도구로 잡았구요 YC 온라인 깔끔하게 20분 만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의 주역은 어 피날레가 오늘의 주역 이었구요 네 여기 여기 맞아서 달라졌어요 아 네 여러분 어 구독자님 사랑하는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님 YC 온라인 후원하는 방법 알고 계시죠 네 꼭 따따따.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은 YC 온라인 큰 힘이 됩니다 네 더 열심히 더 재미있는 구성으로 준비해서 여러분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C 온라인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